슈퍼주니 어허요! 아 근데 지금 너먹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? 아 뭐.. 야 거봐! 형이 잘 몰라서.. 우리는 슈퍼주니 우리는 슈퍼주니 어허요! 자 최고를 넘어서.. 아니죠.. 최초를 넘어서 최고를 꿈꾸는 레전드돌 슈퍼주니입니다! 형이 하나만 해주세요 어떻게 인사해 주실 거예요? 자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우리는 슈퍼주니 와요!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? 누가 하지? 같이 해야죠? 내가 해? 어 너가 리더잖아 내가 여기서.. 아 오늘 리더원은 신동씨 아니에요? 아닙니다 형이.. 형이 꽂아준 거 아니에요? 아 내가.. 내가 꽂셨나? 우리 왕 작가님이 꽂았어요 그러면 저기 왕 작가님 하나 둘 셋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는 슈퍼주니 까지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! 우리는 슈퍼주니 와요! 일단은 우리 주가나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? 자 명욱이 한마디도 안했으니까 하세요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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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슈퍼주니어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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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요 할 거